보랄 방 같애 쌤 3주 전 잠시 휴가를 다녀오기 위해 바동이를 감자님 집에 캠핑 보내게 되는데 3주만에 돌아온 바동이는 과연 이 집을 기억하고 있을까? 정세기보다 크네 이제 냄새 맡는데 정세기 서로 한다 서로 기억하니? 이렇게 이제 왕자님은 없어 너무 우쭈쭈 다졌어 넌 이제 다시 야생으로 돌아온 것이다 알겠냐 없어 이제 너를 우쭈쭈 해줄 사람은 지금 도착과 동시에 형들의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동생아 이거 바동이 거 밥이야 이거 바동이 밥 손대려고 또 동생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봐 이거 또 감자가 돼버렸잖아 갑자기 감자가 돼버렸어 갑자기 캠핑 마켄 감자님네 집에 가면은 엄청 바동이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고양이들도 되게 나른한 분위기에요 우쭈쭈 받으면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거만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착한 형아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잘했어 우쭈쭈 우쭈 관심도 없지 저런 쪼랭이한테 그냥 키트를 타느라고 아이고 잘했어 갑자기 튀어나와 바동이가 당황스러운 양팡이 당황 지금 왜 또 왔지? 우리 애들이 진짜 착해요 우리 애들은 바동이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졸려요 생각해보니 Certificate 바이오모? 왜왜왜? 어떻게 된게 정생이보다 머리가.. 정생이보다 1.5배나 커요 세상에 정생이가 9kg인데 기다려봐 너 오랜만에 기저귀 좀 갈자 우와 무거워졌네 후추야 왜 뒤져 그걸 후추야 후추야 왜 그렇게 봐 거기를 기저귀를 갈아야돼 아 어디가 어디가 은근슬쩍 은근슬쩍 그냥 쉬했네 쉬했어 무거워서요 한 손으로 들고 갈았었는데 못 들어요 얼마나 거기서 하고싶은대로 다 했으면 이 자식아 기저귀를 새로 갈았습니다 아니 진짜 머리가 좀 커진 것 같다니까 왜 이렇게 무거워진거야 이걸로 이렇게 운동해도 되겠어 가세요 아이고 진짜 저기요 왜 저 모르는 척하세요 저기요 진짜 그만걸리시고요 어디가세요 또 선생님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후추는 캐티를 타고 하동이는 저를 계속 옆보고 있거든요 저 뒤에 애동이가 지금 있구나 하동이는 옆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다가 또 걸어가고 있던데 으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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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이 형 오늘은 거기서 잘자 아 아 아 얘가 오늘만에 기다렸다 바동쿤 저번에 씌우지 못한 바동쿤이 선물받은 것들 오늘 다 입혀 버리겠다 이 사자모자 지우카페 제품 바동이가 아직 아귀여서 이게 좀 큰가 봐요 여기 밑으로 좀 땡겨서 핏을 잡아줘 이렇게 해드려야 좀 사이즈가 많은데 오늘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마동이가 다음은 귀여운 목도리 다음은 이거 감자님이 직접 만든 목도리라 하셨거든요 이거는 좀 잘 어울린다 불밭에 거대한 감자 같고요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씌워볼까? 아니 아니 정세가 갖고 노는 거 아니고 도라르방 같아 근데 잘 어울린다 정세가 너 왜 자꾸 뺏어 냄새를 맡아 자고 일어나서 맨정신이 아니지만 이거 너무 웃긴다 알겠어 알겠어 싫어해도 너무 웃겨 야 보통 이 안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냐 아 그리고 이거 애동이가 썼던 귀마개 이거 엄청 궁금한데요 귀돌이죠 귀돌이 자 수영장 간 아기가 된 모습이고요 보통 사람이 쓰는 그런 귀돌이거든요 근데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또 그렇게 생기기도 했어 그랬잖아 북한에 대웅땀 감자처럼 우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또 감자님이 만들어주셨던 궁팡 때 주신 바동이 인식표 목걸이 바동이 인식표 목걸이 이쁘지 이렇게 끼우는 거야 목에 어? 잠깐만 잠깐만 뭐야 너 머리 크기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너 머리 크기 뭐야 이거 아니 제가 우주한 거 아니고요 지금 아라비안 나이트거든요 나 왜 야 바동 정세가 머리 큰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고무줄이어가지고 씌울 수는 있을 거 같아 고무줄여서 이렇게 착용 가능합니다 큰일 났네요 지금 살 때문에 목걸이가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뭘 또 갑자기 또 식빵을 구워 이거 중에 저번에 궁팡에서 지우카페 대팡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는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아동이가 지금 다 큰 거 같기는 하지만 아직 애기거든요 이 자식 계속 크고 있거든요 3.5kg인데 몸통 크기가 얘랑 똑같아요 엄청나게 커질 거 같은 이제 감자입니다 이렇게 얹으면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돼지 감자가 됩니다 정세가 애들이 다 이상한 상태로 있지 지금 마눌 고양이가 됐고 하나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됐어 그래도 고양이가 기억력이 저희 애들은 좀 나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주 넘게 갔다와도 하루 만에 잘 적응했고 아니면 워낙 서열이 꼴찌라서 별로 위화감이 안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캠핑장에서 너무 바동이한테 잘 해주고 잘 먹여줘가지고 애가 되게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온 거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만 돼지 감자와 아이들은 불러나겠습니다 아 애동아 애동아 미안해 애동아 애동아 원래 이렇게 얼굴이 크단 말이야 아 아 날그라 그릇소리에 눈을 떠 앙팡이의 손을 잡고 고추와 캡틸 위를 달리면 정세기의 야옹소리와 함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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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